여러분들 안녕들 하세요. 새학년이 되어 학생들을 만나 천생연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소감은 어떻게 되죠? 난 몰라 정말 몰라 아직은 소감이 없는 것 같군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. 몇 동이에요 몇 동? 몇 동이에요? 전 뭐뭐 아파트에 살아요.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. 그런 건 안 알려드려요. 왜 알고 싶으세요? 굳이 누가 있는지 누가 사는지 궁금해 할 필요가 있는 거야. 너 혹시 뭐가 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. 천하무적이 이러면 되는 건가? 혹시 너 관심 보이려고 일부러 장난치는 거냐? 너 이놈 오늘 첫날 개학식 나를 징계받고 싶구나. 이만 가볼게요. 너 어디가 안녕히 있어? 하나 suppress자 싶구나. 빨리 누러 Ivan 감사합니다.